역시 나를 위한 장수였어 갑시다! 마음 훔치러 갈까요? 뚜둔 너무 많이 걸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걸으면 돼요 아이스크림을 찾아라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 같이 들어와 어? 아이스크림이니까 내 눈이 이상한가? 아이스크림 우와! 아이스크림 우와! 아이스크림은 아닌데 기분은 좋으냐? 이거 먹는 거일 수도 있어요 단냄새 나는데? 냄새는 향은 없어요 그냥 비주얼이 엄청 예쁘네요 우와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다 저거 꼭 얼마예요? 13,000원 저거 하나예요? 저거 살아있어요 저건 좋아하고요 생화는 만들어 드릴게요 생화고요? 네 오! 내 키가 너무 작네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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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예요? 진짜야? 이 정도는 써도 되겠죠 티파니씨 아이스크림 지금 사왔어요. 진짜요? 네. 먹어야 돼요, 이거. 뭐야? 먹는 거예요, 먹는. 이걸? 네. 고마워요. 먹지는 않겠지만 이걸 찾아서 저 지금 엄청... 제가 할지 찾은 거 아니에요? 이 정도면 마음을 훔치면 하지 않을까요? 나 훔쳤습니다. 저. 훔쳤어요. 제 마음 가져가요. 감사합니다. 미션 성공! 기운 엄청 좋으네, 이거.